350페이지 공인인계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맨 밑에 자격취소사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4개가 있습니다. 자격취소사유 자격취소 부양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증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증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진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등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O, X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다. O 손 들어보세요. 답은 O입니다. O라고요. 네? 네? 네. 진역형이 아니 이 법이든 저법이든 등록취소는 해당돼요. 결격사유니까 자격취소만 이법이라고. 이게 지금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라고 했잖아요. 자격취소가 아니고. 자격취소는 이법에 의한 진역형. 맞죠? 지금 소띠라고 했죠? 소띠면 나이 몇 살 안되는데. 소띠에 딸이 지금 스물 몇 살이 있다더라고. 서른 넘은 딸이. 등록취소는 이법, 저법 안가리고 등록취소되고요. 자격취소만 이법에 의한 진역형입니다. 이법에 의한 진역형. 자격증지사유 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자격증지사유는 7가지가 있는데. 352페이지 박스에 보면 7가지 중에서 1번, 6개월짜리 3개 보면 1번, 7번, 6번, 3개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죠. 자 그래서 이중검인 확인계 이중 6개월이 3개, 3개월이 4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6개월, 금지행위 6개월, 그 다음에 인장등록 3개월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야기가 들었는데 소속공개사는 아직 자격증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자격증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자격증지사유입니다. 이중검인 확인계 같이 시작 구체적기준의 2분의 1범인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352페이지 맨 밑에서 세번째 줄에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나머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은 보고규정이 없습니다.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고요. 353 반납,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6번 자격취소처분 효과,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양가로 2번 자격증지기간 중에도 결격사유임으로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자격증 반납 자격취소 자격증지, 자격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미반납시 과태료 과태료부가 그 다음에 자격증 제교부 그 다음에 청문 자격취소하는 경우 청문 그 다음에 자격증지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 자격증지 자격증지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관할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증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 350페이지 350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에 있죠 지금 350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2번에 양가로 1번 지금 읽은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문하고 의견진술기회는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 사무소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걸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치소로 가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치소 지정치소는 354페이지에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이미 201페이지에서 했습니다. 부운정일회 같이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변고할 수 있고요.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고할 수 있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행정벌이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행정벌은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벌로서 가장 무거운게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지득세의 3배 이하 가태료가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지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득가액의 5% 범인에서 가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질역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변호사법이라든지 제작권법에는 질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인계사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고 전부 이하입니다. 형법 256조에 보면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살인죄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하라고 이하 그래서 3년 이하의 질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무등록개업공개사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분양관련 우리 교재 357페이지 양가루 5번까지 있습니다. 양가루 3번이 분양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대하는 행위 달세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1번 2번 3번 요 두개가 4번 같이 되어있죠? 직접거래 쌍방 내리 투기조장하는게 5번입니다.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질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임정비광 매무수거 같이 시작 유사명칭이라는 말 들어가는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책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게 양가루 2번 유사 양가루 6번 유사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사명칭이 두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이란 말 들어가는게 두개가 있습니다. 양가루 3번 양가루 4번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이란 말 두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양도대회라는 말이 두개가 있습니다. 양가루 8번 양도대회 양가루 1번 양도대회가 있죠. 자격증 양도대회 한자 등록증 양도대회 한자 양수대회 받은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빌리지 살인하라고 시키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법정형은 자 그 다음에 임정비할 때 임이 뭐예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몇 번에 있어요? 5번 그 다음에 정비할 때 정은 정보구직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9번에 있죠? 9번 정보구직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월이야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정비 비는 뭐예요? 비밀준수 업무 위반입니다. 10번에 있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에는 불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침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침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처벌하는 게 침고죄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의 다 간통 간간 이런 거 다 침고죄였습니다. 강제추행 이런 거 다 침고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제추행죄 이런 게 침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박이태 전 국회의장 여자하고 합의했는데도 재판받았잖아요. 침고죄가 폐지돼가지고 고소를 취하해도 이제 처벌받습니다. 옛날에는 고소해야만 벌할 수 있었습니다. 침고죄라는 거는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안 해도 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습니다. 탄원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넣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성매매 특별법 위안 심판하는 데 보니까 성매매하는 여자분들 탄원서 많이 넣었더라고요. 넣고 얼굴도 안 가리고 그냥 쓴그라스만 끼고 다 왔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스크 쓰고 얼굴 안 보이게 했거든요. 지금 얼굴 안 보이게 한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얼굴 공개하고 시위에 참가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밀준수 반의사 불벌죄 제가 하나밖에 없고요. 광 광이 중요합니다. 광고 표시광고 무등록 기업 공개사가 중개산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채합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7번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업 공개사가 중개산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네 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소재지 중개산물소 명칭 성명 전화번호 이 네 가지 표시 안 하면 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 무등록 기업 공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매무수거는 11번부터 있죠. 11번부터 14번까지 매매를 의부로 한 경우 무등록 기업 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의 어린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4가지입니다.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같이 시작 동강 동강 팔광 할 때 비광 비광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비광 고수업도 안 채워서 모르죠. 그런 거 비광 비광 비밀준수 한 번 더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시작 시험에 앞에 행정처분 두 문제 이거 두 문제 네 문제 나온다고요. 공개사법에서 꼭 암기해야 될 게 이 두 개 네 문제는 10점이에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고적점 할 수가 없어. 10점이라서 이거 10점이고 나머지 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게 계약서 금인계약서 필요적인 사항 실거래가기 신고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홉 가지 정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 이거 다섯 개 암기하면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15점이에요. 15점 단순히 암기하는 게 이거는 꼭 계속 암기하다가 안 되면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냥 시험장에 갈 때 허벅지에 쓰붓이고 가도 되고 아니면 1차 시험 보고 나서 올해부터 50분 쉬죠. 50분 작년에는 20분 쉬었는데 30분 더 줍니다. 올해부터 50분 동안 제발 부탁하건대 1차 시험 몇 점 나오는지 채점하지 마십시오. 맞춰보지 말라고 50분 동안 그런데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2차 감옥 큰닝페이퍼 가져온 거 그거 암기하라고요. 큰닝페이퍼를 한 장씩 만들어요. 감옥 저 같은 경우는 한 장에다가 그냥 A4용지 이거 접어가지고 한 장에다가 큰닝페이퍼 4등분으로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2차 4과목 다 적었어요. 중개사법 공법 세법 등기법 꼭 암기해야 되는 게 있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면서 이를테면 공법 같은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용적률 검폐율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그런데 나오면 다 한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1500% 검폐율 90% 범인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면 안 돼요. 지자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이 있는 최고 한도를 시험에 내드라고 간혹 한두 문제씩 한 문제씩 그런 거 암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계론 같은 데도 보면 평가 방식이 있더라고 뭐는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런 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단순한 거. 민법도 암기할 거 많아요. 민법도 이해감옥이라고 하지만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지금 뭐가 있는지 기억은 안 나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아까 비교해놓은 거 주택임대차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전세권 이런 거 묵시적 경신 하고 묵시적 경신 다 같이 비교 정리하는 거 내 감옥 2차 다 해가지고 여기 접어가지고 저는 컨닝페이퍼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시험장에 본인은 컨닝해도 할 수 있어요. 남은 거 보고 하는 거는 할 수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 정한다고요. 보이기는 보여요. 그 시험지 나눠줄 때 잘 봐요. 대각선을 두 명이 나와서 들어와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거든요. 제가 시험을 열 번 넘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각선으로 나눠주고 어떤 분은 그냥 앞뒤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나눠주면 대각선은 문제가 같은 거죠. 그 A형 B형 만약에 A형이 100점 먹는데 컨닝을 해가지고 똑같이 B형을 적어도 60점은 넘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몇 개 안 틀린다고 몇 개만 바꿔놨어요. 거의 다 비슷해요. A형하고 B형하고 A형이 100점 받는데 B형인데 엉뚱한 걸 보고 백해도 60점은 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계속 암기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면 고통만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모의고사 보고 참을 수 있고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되겠죠. 안 보면 나중에 손이 떨려가지고 이거 OMR 카드 마킹이 안 돼. 덜덜덜덜 들고 막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어. 이걸 못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있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마킹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킹하기가 아니면 사인펜 딱 한 번만 누르면 딱 되는 거 있던데 그걸 뭐라고 하지? 수성 사인펜 이렇게 계속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꾹꾹 누르면 그냥 크게 되게 되는 거 있다고 그렇게 마킹되는 거 있죠. 한 번만 누르면 이게 양쪽에 돼있다고 하나는 좀 크게 돼있고 하나는 좀 가늘게 돼있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는 그냥 한 번만 점 찍으면 딱딱 되게 되는 게 있다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마킹이 돼있으면 여기 대충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다 체크가 된대요. 대기능 컴퓨터가 근데 우린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해가 또 혹시 안 될까 봐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갔어요. 또 이래가지고 이게 또 또 안 됐나 싶어가지고 이거 근데 사실은 다 된다. 인식을 한대요. 이게 거의 다 근데 제가 할 줄 알았잖아요. 착실하게 모르니까 한다고만 들었는데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걸로 뭐지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죠? 하얀 거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기계가 오작동해가지고 그걸 인식 못하면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정 테이프 해도 그게 또 안 될지 될지 불안하다고 웬만하면 다 되긴 된대요.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고 다시 거기다 칠하면 된다고. 그 10분 남았는데 2차 시험 답안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감독관이 바꿔준다고? 왜 안 바꿔줘요? 10분만에 왜냐면 10분만에도 못해 120문제 이거 막힌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틀리면 그대로 나눠요. 100점 받을 필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120문제를 한 번에 1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10분 남았습니다. 계속 말라 하거든요. 30분 남았습니다. 말을 해요.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감독관이 좀 다른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시험 보는데 신경 예민한 여자분은 책상을 치면서 그만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소리 짓는다고 옆에서 왜 소리 지른데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돼요. 손 떨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하기가 힘들면 최소한 40문제 2차가 3과목이고 한 문제 풀고 하나는 마킹해놔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마지막 공법인데 공법 볼 때는 최소한 두 개는 마킹되어 있고 해야 좀 덜 불안하지 10분 남았다고 하는데 100문제 도저히 못해요. 한 번만에 미리 한 과목 끝나면 마킹해놔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비워놓든지 비워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하다가 그냥 그런 것이 꼭 사고 납니다. 한두 건 중간에 3번을 지금 마킹 안 하고 비워놨어요. 이거 지금 못 풀어가지고 근데 4번 걸 갖다가 3번에다가 잘못 쪄가지고 한 개씩 밀려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거 하고 나중에 한다고 생각 안 나요. 처음 모르는 게 영원히 모르지 그게 갑자기 알아지냐고요. 모르던 게 그냥 모르면 하나가 대충 다섯 개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요. 어차피 객관식인데 그 한 개 때문에 이 중 두 개 찍어놓으면 마킹은 3번도 하나 하고 4번도 해놓고 이러면요. 그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모르겠어. 저도 기계가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1, 2, 3, 4, 5번 다 마킹 다 해놔버리면 100점 나오겠죠. 만약 1번부터 5번까지 다 마킹 해버리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수작업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청을 하면 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가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울고불고 분명히 합격했다고 잔치까지 이미 다 하고 벌써 회식도 다 하고 이미 동네 소문 다 해놨는데 떨어져 벌써 한 문제 때문에 최종 발표 나고 나면 해요. 돈 쓰는 거는 괜히 미리 다 해놨다가 나중에 뒤바꾸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 해놓고 합격했다고 벌써 사무실까지 다 얻어놨어요. 이미 개업한다고 그런데 보니까 떨어져 벌써 한 문제 가서 보니까 OMR카드 자기가 마킹 잘못했더라고요. 시험지까지 나온 시험지는 분명히 합격했는데 마킹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마킹을 똑같이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OMR카드에 마킹한 대로 시험지에 체크해가지고 나와야 되지 응뚱하게 해가 나와가지고 합격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OMR카드는 불합격되고 꼭 60점에 딸랑 6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목표는 한 70점 정도 잡아야 60점 낸다. 목표는 좀 높게 잡아야 되죠. 안타까운 건 어떤 분은 공법은 40점 중개사법 80점 이렇게 한다던데 불가능입니다. 40점 목표를 하는데 40점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공법이 최고 쉬워요.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데 어떤 분은 공법을 40점 중개사법을 80점 하는데 공개사법 80점 아무리 쉬어도 80점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감옥별로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 광매무수거 시작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 광매무수거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꼭 적어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돼요. 359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을 위반한 경우 즉 진역벌금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불안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남편이 살인범이라도 부인은 처벌받지 않죠? 부부간에도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 처벌받지 않죠? 그런데 심지어 부모 자식도 아닌데 직원이 잘못한 거 가지고 진역까지 보낸다고 하면 직원 고용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그 벌금형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시험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과한다 하면 액수입니다. 직원이 천만원 받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선고형은 보면 사장은 한 백만원 정도 벌금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십분의 일 선고형을 보면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다만 밑줄 치시면 네번째 줄에 양갈 1번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자 책임이 사장 책임이 근데 요거는 과실 책임입니다. 민법 756조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을 보면 과실 책임입니다. 민법에서는 우리 공인계사법에서 사용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민사 책임은 뭐가 더 무거운 거예요? 공인계사법이 더 무겁죠? 공인계사법에서는 직원이 잘못하면 개업공개사는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민법 756조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다만 고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의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 민사 책임이 민법은 민사 책임이잖아요. 우리 공인계사법은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공인계사법에서는 근데 양벌 규정엔 과실 책임이다. 자 그 다음에 360페이지 행정질서벌입니다. 질서벌 39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인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공인인계사법 따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됐죠? 분리됐지만 법 이름만 분리됐을 뿐이고 내용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둘 다. 그래서 392페이지에 있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같이 보겠다고요. 우리 공인계사법에는 없다고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대금 거래대금 직업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 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가 관련된게 4가지고요. 거래신고 개운해 개운하다 개운해 공 명령 교 200만원짜리가 아 100만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구체적기준이 100만원짜리 그 다음에 200만원짜리가 2개 300만원짜리가 1개 그 다음에 500 구체적기준 500만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400만원짜리가 5개가 있습니다. 확 거래신고 개운해 공 명령 시작 먼저 아까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 393 393에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지금 보겠다고요. 50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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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에 양가로 4번에 있는 신고내역 내용조사 등에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번 4번이 즉의 거래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구체적기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기준 400만원짜리가 2번 3번입니다. 즉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자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자 그 다음에 요구한자 거짓신고 요구한자 400만원입니다. 이 거래신고가 바로 393페이지 조금 전에 읽은 네가지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다. 나머지 363페이지 지금 여기에 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363페이지 2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고 확인설명 근거자리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기준 500만원짜리 다시 그러면 보면 구체적기준이 500만원짜리가 이겁니다. 확인설명 근거자리도 제시 안하고 확인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15일 이내 주택거래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신고 요구한자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자 그 다음에 개운해공 이게 뭐냐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방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협회의 임원을 징계 해임 요구한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 징계를 요구할 수 있죠?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2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이 다섯 가지 교육이 있어요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예방교육 다섯 개 교육이 있다 그 다음에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도 있기는 하죠 자 그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게 무슨 교육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여섯 가지 교육 중에서 처벌받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교육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안 받으면 취직을 못해요 알아서 받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처벌교정은 없어요 개업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해요 아예 개업이 안 된다고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안 가져가면 등록이 안 되니까 따로 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료 안 가져가면 실무교육 안 받았네요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처벌은 안 하고 그럼 뭐가 있다 처벌 받는 게 무슨 교육 직무교육 안 받으면 보조원으로 취직을 못해요 보조원 고용 신고하면 직무교육 수료증 주세요 안 받았습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봤습니다 오늘 문제 있나요 연수교육 2년에 한 번씩 봤는데 교육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오늘 몇 번 문제 있나요 오늘 문제 있을 텐데 7일 전까지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X 2개월 전까지 통제해야 된다 없나요 12번 해설 봐봐요 해설 12번 해설 보면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교육 2개월 전까지 통제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이게 올해 작년 7월 29일부로 신설돼가지고 올해 처음 시험에 반영되니까 중요하다고 이 문제가 작년까지는 연수교육을 7일 전까지 통제했거든요 7일 전까지 올해는 언제까지요 2개월 전까지 통제한다 2개월 전까지 작년에는 연수교육 대상이 개업공인계사 등이 받았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개업공인계사 등이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만 받죠 작년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임교육이었어요 작년에 연수교육이라는 게 올해는 중개사고 예방교육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연수교육이 올해 연수교육은 작년 연수교육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시험에 그래서 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가태료 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도 안 받으면 확거래신고 개운해공명령교 시작 확이 확인 올해 확 중요해요 확 저것도 확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확인 설명도 안 하면 500만원 구체적 기준이 둘 중에 하나하나면 400만원 아까 우리 교재 그 363페이지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원 둘 다 안 하면 5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 100만원 이하이가 드립니다 100만원 이하이가 드려요 9개가 있죠 9개 보면 500만원짜리가 몇 개가 있나요 500만원짜리가 4개 그 다음에 300만원짜리가 3개 4개 300만원짜리 4개 30만원 3개 300만원 아니고 30만원 4개 20만원 하나죠 5번에 100만원 이하이가 드려요 명칭 광반납 아까 이거 비광 비광 팔았잖아요 이거 비광 비광 팔았으니까 이제 광반납 해야 되겠죠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대전말 같잖아요 보이게 휴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시작 보이게 휴 저는 충청도 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옛날에 잊을 수가 없어요 공주에서 특강하고 나오니까 할머니가 그 야채 같은 거 팔고 있더라고 나물 같은 거 그래서 안됐어서 사주려고 얼마 드릴까요 물어보니까 알아서 주유 하더라고 그럼 천원 드리면 될까 하니까 냅두유 소나 주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도대체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지 미치겠더라고 사람 미치겠어요 차라리 얼마 달라고 하면 줄텐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의사 표시를 하세요 의사 표시를 하세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대전은 별로 크게 그렇지 않죠 대전에는 외부 사람도 많은 것 같던데 많지 않아요 안만나보다 명칭 표시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것만 사용하면 50만원입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2번 지금 364페이지 맨 위에 2번 있죠 2번 그 다음에 9번 2번 9번 두 개가 있는데 명칭이라는 말이 2번은 개업공인개사가 공인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9번은 소위 중개인이 공인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명칭 광반납 광이 중요하다고 했죠 광 광반납 비광 팔았잖아요 광반납 광 광이 뭐예요 광 몇 번에 있어요 광 3번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무등록개업공인개사가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개사가 중계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50만원 광 반납인데요 반납인데 거기에 반납 중에서 자격증 등록증 반납인데 등록증을 반납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하면 30만원입니다 어떤 분이 왜 그런지 묻더라고요 왜 자격증이 더 중요한데 자격증 반납하면 30만원이고 등록증 반납하면 왜 50만원입니까 묻길래 제가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저도 물어보니까 국토부 장관 하는 소리가 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국회의원 만들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회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손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알려줘 왜 그런지는 그래서 사실 저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등록증은 이게 등록증은 개업공개사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격증은 걸어놔도 폰만 잡는 거지 자격증 걸어놨다고 중개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등록증을 걸어놓으면 반납 안하고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개업공개사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등록증 반납 안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 안하면 30만원입니다 자격증 이거 따놓으면 빨리 개업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개업 안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자격증 땄는데 지금 사무실 걸어놓으니까 완전히 사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저 어린애 쟤 누구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서 지금 자격증 재교부 받으려고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빨리 개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이미적 취소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30만원 몇 번에 있어요 6번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4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100만원 이야기가 되려 구체적 기준 30만원 몇 번에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 개시 개시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등수보좌 몇 번에 있나요 개시 의무 위반은 1번 등수보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수 열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영명서류 4가지 개시를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원 이야기가 되려 구체적 기준 30만원 자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한 번 더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시험에 다음 중 구체적 기준이 다른 하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시험이 출제됐어요 이미 과거의 구체적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가태료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인데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과한다고요 이거는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미리 본다고요 자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세 3배 이하의 가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364페이지 가태료 부과 절차를 보면 가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152페이지에서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로만 하면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가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365페이지는 규제 재검토는 3년마다 재검토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규제를 하면 안되고 이제 규제를 가급적이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가태료 362페이지 맨 밑에 부과징수 절차입니다 누가 징수하느냐 이거 보면 누가 하는지 이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누가 부과하겠어요 신고관청 등록관청 누가 합니까 가태료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부과해요 신고관청이 부과해요 등록관청이 부과해요 작년까지는 신고관청이 부과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신고관청이라는 말이 없어졌고요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등록관청이 두 가지 등록관청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량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량입니다 작년에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는 신고관청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등록관청이 부과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니까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이게 거래 신고 이것도 등록관청이 부과할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이거는 누가 등록관청이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개운 해공 명령 이건 전부 협회와 관련되는 거니까 협회와 거래정부 사업자와 관련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은 누가 실시해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죠 그러니까 시도이사가 부과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백만원 이야기가 되는 등록관청인데 자격증 반납은 시도이사에게 하니까 이건 시도이사가 부과징수한다고요 누가 부과징수하는지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한 1시 반 정도 돼서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